컨트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끝 끝 끝 캐치까지 해 그렇지! 얼마나 힘이 느껴져 오케이 불겠지? 좋아 그렇지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지금 부지셔 그렇지 이렇게 컨택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굿 굿 굿 굿 이렇게 봐봐 둘 오케이 너무 잘했어 다 했어? 오케이 물 물 마시고 다시 나올게 왼손 드리블 하나 둘 셋 넷 리프트 오프스텝 또 고 넷 넷 리프트 야 하는거 스쿱으로 해봐 스쿱 아니 네 몸을 올리지 말고 공을 올리라고 공을 스쿱 스쿱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굿 한 번 더 링지 올릴 때까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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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해봐야 돼 오케이 유로 공 바깥쪽으로 더 빼다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 바깥쪽에 있는 공을 그렇지 안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컨트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굿 굿 굿 굿 자 레스 출발 출발 캐치하고 위로 하이 한 번 로우 한 번 그리고 점프 한 번 할 거야 점프 아까 안 했지? 일단 로우까지만 해봐 한 번씩 위로 자 지금 민기훈이 잠깐 먼저 돌린 거야 캐치 왼발 왼발에 캐치까지 대야 돼 무조건 빨리 할 필요가 없어 위로 스텝을 캐치까지 하고 나서 방향전환 할 때 같이 동시에 돌려야 돼 방향전하기 전에 공이 돌아가면 박자 안 맞는 거야 한 번 더 해봐 민기훈이 한 번 더 하는 거야 고 셋 넷 캐치까지 해 그렇지 얼마나 힘이 느껴져 하나 캐치 오케이 로우 캐치 어이 세 개 구접 세 개 저기 밖에 나와서 오케이 팔이 걸릴 수 있다고 오케이 아휴 힘 봐라 세 개 해 세 개 해 파울 알아 파울 하는 거야 일부러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세 개 해 그렇지 야 눌잖아 늘뻔 하잖아 세 개 세 개 세 개 그렇지 어 피했어 그렇지 오케이 인정 자 그 다음 점프 이럴 때 점프를 최대한 떠보는 거야 그리고 이 공은 원이 아니고 하이인데 레이업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지 직선으로 쭉 올렸다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떨어진 바람에 또 점프 뛰어야 돼 점프 두 번 뛰어야 돼 그래서 캐치해서 뜨는 거야 그렇지 점프 또 뜨기가 힘드니까 공은 살짝 접어주는 게 좋지 접는 게 뭐야 한 번 더 갖고 있는 거 내가 뜰 것처럼 넣어줘야 돼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더 과장되게 둘 점프 그렇지 좋아 좋아 야 너무 높게 떴다 미안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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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하면은 불겠지 좋아 그렇지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하나 둘 점프 오케이 잘했어 이제 살짝 과하지 않게 떠봐 하나 이 정도 괜찮아 구구구구 상위를 완전 끌어 먹는 거야 둘 굿 굿 굿 둘 하나 점프 굿 오케이 컨택 나오세요 컨택 나오세요 오른발 땅 왼발 캐치부터 컨택을 해야 되고 왼발 캐치하고 캐치했는데 수비가 아직도 컨택이 안됐으면 맨 마지막 발에 컨택해도 돼 오른발 땅 쳤는데 수비가 붙어있으면 이쪽이 뭐야 땅 쳤는데 붙어있으면 그 다음발부터 컨택해야 되고 안 붙어있으면은 땅 치고 한발 딛고 마지막 발에 컨택해야 되고 그렇지 위치는 너희가 알아서 잡아봐 하나 원 투 발 조심해 주세요 그렇지 지금 지정기처럼 가다가 코치랑 만나는 정면으로 만나는 시점에 바로 옆으로 박아야지 옆으로 지금 붙이셔 그렇지 이렇게 컨택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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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고 고 그렇지 이렇게 박으라고 또 고 그렇지 굿 내가 뒤에서 따라가 볼게 기다려 뒤에서 오는 애를 그래서 뒤로 잡아봐 뒤로 오케이 내 헬프니 늦었어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더 붙여야 돼 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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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고 나이스 굿 또 고 푸쉬 크로스 푸쉬 크로스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지금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잖아 지금 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단 말이야 쟤 라고 쟤 원투 앞으로 갔잖아 앞으로 지금 봐봐 이렇게 가는데 코치 여기 왔지 왔는데 왜 지나가냐고 이렇게 하다가 만나는 순간 일로 옆으로 갔다 봐야 된다니까 만난 순간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거리를 재라고 지금 진영기처럼 보면서 해봐 굿 나이스 나이스 굿 아 나이스 굿굿굿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이번에는 이번에는 해서 아까 러닝스텝 똑같아 원뒤을 더 쳐서 와서 한 번 더 오른발 땅 더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왼발 오른발 때 똑같이 밀어넣어 밀어넣고 나오면서 슛까지 밀려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밀려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밀려 들어와야 돼 똑같이 플시크로스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 돼 이쯤에서 좀만 버텨줘 이런 식으로 땅 하나 둘 아니 더 보폭을 짧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면 돼 이런 식으로 땅 하나 둘 그렇지 끝까지 밀어넣으라고 땅 하나 둘 아니지 아니지 포스트 크로스하고 핸드 한 이쯤 떨어지지 윗쯤 여기 있잖아 땅 치면서 바로 둘 셋 이렇게 밀어넣고 밀어넣고 이렇게 밀듯이 빨리 떨어트리지 말고 땅 하나 둘 이렇게 밀어넣으라고 이렇게 이 타이밍이 맞게 힘든 거야 지금 빅맨도 무서울 게 없어 둘 땅 하나 둘 나이스 나이스 사람한테 맞춰야지 푸쉬 크로스하고 여기 짧잖아 니왕 거리가 복복 짧게 잡으면 돼 짧게 멀면 길게 잡으면 되고 이 사람한테 맞추라고 이 사람한테 그렇지 이렇게 밀라고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밀리잖아 잠깐만 나 와야지 재미나 나 와야지 이렇게 봐봐 이리로 나올 거야 이리로 일어날 거야 여지 땅 밀었을때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걸려야 돼 그리고 뒷발이 앞으로 끌고 나오고 그리고 유로스텝은 하이루 쭉 둘 원 그 왼발이 지금 컨택을 하면서 이걸 못 이기고 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컨택이 여기 떨어졌잖아 중심을 앞으로 몰면서 컨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뒤에 왼발이 여기 떨어져야 돼 밀어내면서 고 왼발이 앞에 나와야 돼 나 왼발만 볼 거야 왼발만 쿡 더 진영아 패스 피하지 마 여기 있잖아 여기 목표가 여기 이렇게 오면 되잖아 이렇게 때려내면서 고 그렇지 잘했어 진영이 이거 잘한다 그렇지 두 바퀴만 더 이렇게 두 바퀴 쿡 둘 오케이 더 컨택이 돼야 됩니다 컨택이 오케이 또 고 잘해 잘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품 하나 둘 발 피해주세요 네 부시크로스 하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점프를 쪄서 홉스텝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밀어서 밀리잖아 오른발 봐 오른발 앞에까지 밀면서 중심이 이렇게 돼 이렇게 민규는 밀면서 자꾸 여기 그냥 떨어져 버려 출발을 잡아야 돼 오케이 고 둘 셋 땅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굿 둘 땅 오케이 더 갔다 가고 정면으로 점프를 떠서 컨택을 하면 밀어봐 내가 밀릴 수 밖에 없지 점프 떠서 내가 밀 수 있어? 발을 뗀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점프가 아니고 호시크로스 발을 떼면서 이렇게 밀어야지 바로 추진력을 얻어서 여기서 점프를 떠서 이렇게 하면 힘을 못 받잖아 그렇지? 더 강하게 한번 박아봐 둘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다 앞으로 당겨오면 돼 둘 오케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했어? 오케이 물 물 마시고 다시 나올게